성민이 와요! 오렌다! 예! 은혁이랑 성민이랑 동창이에요. 학교 다닐 때 자기 좋아했다고 바꿔. 넌 나 안 좋아했니? 자꾸 은혁이 얘기하니까 질수가 좀 나네요. 전소동! 지금도 성민 씨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제발! 양세찬이 스파이 같아 지금. 무섭다. 자 돈 못 잡게 해야 해. 누나 이놈아 나 안 부르니까. 은혁아! 나는 살면서 은혁아! 저희는 무조건 스파이다. 너 아니야? 야 뭐야 그럼! 아이린이었어? 아 연...